용의해 그 여러분들 집에 둔 그 작은 분재식물도 톡톡히 이게 또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 2024년에 돈좌석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. 주로 그 이런 그 분재식물의 그 배치는 집의 그 남쪽이라든지 동쪽 북쪽 이런 그 모든 구역에 두셔도 또 용의해이기 때문에 또 아주 좋죠. 어느 한 곳에 그 쏠리지 않게 두실 수 있다면 또 용의해에는 더욱 좋습니다. 과한 그 수기운을 그 흡수하지 않게 되니까요. 집의 그 에너지의 그 균형에 더 낮다는 거죠. 자칫 그 집에 그 식물화분이 엄청 그 많은 집들도 집이 그 발전을 하지 못하고 또 돈복을 그 가로막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. 대개 그런 경우에는 그 식물화분이 어느 그 한 곳에 그 집중돼서 배치를 해둘 때 그런 그 특정 구역에서 그 에너지의 그 편중이라든지 고갈 혹은 그 에너지의 그 과한 방출 공간으로 변질이 되기 때문이죠. 이런 그 배치품들은 우리 그 삶의 그 배경들이지 또 주객이 그 전도돼서는 안 되겠죠. 주위에서도 그 가끔 보게 됩니다. 사람을 위한 그 추미생활인지 아니면 그 추미생활의 그 머슴처럼 살아가기 위한 또 그런 추미생활인지 앞뒤가 그 바뀐 그런 추미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돈복은 그 과한 것보다는 그 무엇이든지 그 균형과 그 적당함에서 더 크게 터집니다. 용의의 그 물관련 장치가 당연히 그 용의에는 그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그런 요소지만은 이게 또 지나치게 그 과다한 그런 물관련 장치가 되면 이때는 그 돈이 세나가게 됩니다. 일정 그 영상에서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큰 그 업소에서 돈을 그 억수로 들여서 아주 그 멋지게 그 수족관 그것도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수족관을 해놓았습니다. 배치를 그 가게 입구에 떡하니 그 가로막듯 해놓았는데요. 바로 그 가게 망했습니다. 돈이 그 입구에서부터 그 터지는 쌀자루 마냥 계속 그 세나가니까요. 견딜 수 없었던 거죠. 실내 그 면적에 비해서 너무 과한 그런 수기운의 배치 그 물관련 장치의 그런 배치는 역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. 물기운이 그 특정 공간에서 또 너무 과하게 되면 그때는 그 돈복이라든지 또 사람 그 하는 일을 침체로 그 몰고 갑니다. 지금 예를 든 그 저렇게 망한 집도요. 차라리 그 처음부터 그 작은 크기의 그 수족관을 입구를 그 막는 그런 방향이 아닌 좀 그 피켜석에 또 잘 배치를 했다면 그때는 그 논의 그 물기를 터준 것처럼 또 부가 또 돈복이 끊어지지 않고 또 유입됐었을 수도 있었던 거죠.